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자 한 명 가렸습니다 미니매 미니매이랑 둘 다 가렸어요 아 목이 왜 이렇게 건조하냐 야 초록색아 뭐하냐 야 초록색이 뭐해 미니 내 뒤에 그 있으면 다 티난다 앞으로 가라 앞으로 그래 초록색이 앞으로 가야지 뒤로 가서 뭐하는거 자 2분 영역조영역까지 숨으시고 2분 영역조영역 지나고 나면 키보드 작동하시면 안돼요 2분 영역조영역 지나고 나서 무조건 키보드에서 손 떼야됩니다 손도 영맞추고 차가 움직여도 그 차가 움직이면 안돼 키보드 맞으면 실격이야 자 뒤에부터 확인하고 갑시다 뒤에다 없구요 꼼꼼하게 확인해야돼 야바스 초록색이 이거 공채에 있을 것 같다 이거 공채에 수록색이 같다 이거 공채에 수록색이 같다 자 한 명 잡았구요 여섯 명 남았죠 여섯 명 남았습니다 애들 어디 숨었을까나 궁금하긴 하네 이맵을 안고보니까 이맵은 대충 감이 오거든요 감이 오는데 어디 숨은 쓸려나 얘네가 또 새로운 데를 찾았나 내가 봤을때 새로운 데를 하나 찾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맵하지 않았을까 어디 숨었나 어디 숨었나 어디 숨었나 우리 권꽁이 형님들 어디서 어이구야 내가 어디 왠지 유민우우님 별풍선 서른개 놀랄 결과는 은꽁이야 꽝꽝꽝 우리 숨었을 것 같은데 여기 군맨이 올라가가지고 잠시만요 여기 언덕이 있거든요 아 여기 안 숨었네요 여기에도 숨더라고요 보니까 반대편에 숨었나 설마 반대편인가 설마 반대편이 없는 것 같은데 반대편은 아닐 것 같은데 일단 5분 지났어요 벌써 시간이 금방 가거든요 이게 맵이 카트라이더가 진짜 재밌는게 뭐냐면 이렇게 막 맵에 또 이탈해가지고 갈 수 있고 해가지고 그런게 재밌어 은근히 쏘쏘한 재미가 있어 감정 자 여기 좋고 와 일단은 지금 한 명을 찾았거든요 다른 애들 다 뒤로 간 것 같은데 맞지 또 없어 다 이야 잘 숨었네 오늘 잘 나오는거지 진패 벌써 비명인데 100%다 이거 와 지리네요 여기에요 한 2명 설마 여기 올라갔으면 안 돼 안 돼서 나와가지고 2명 2명 잡았자 일단 2명 그리고 3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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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고 2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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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명 깨빙 저렇게 해갖고 위에 올라가야돼요 여러분들 저 위에 있는지가 없는지 모르겠네 2명 2명 와 파란색을 봤습니까 여러분 2명 2명 4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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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이다 와 쟤 올라갔네 오케이 지졌다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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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야 와 베타 이 새끼 잡았고요 와 여기 올라갔을지 몰랐죠 여러분들 근데 그리고 요 앞에도 주민 오우님 별풍선 30개 롤렉결과는 평생봄에 응하느냐 4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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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았고요 4명 찾았거든 맞지 5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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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근데 시간이 얼마 없는데 이거 시간이 얼마 없는데 와 잠깐만 13분까지죠 13분 까진데 시간이 저 밑에 최만 내려왔나 잠깐만요 저 밑에 안내려간거 같은데 저 밑에 없어 저 밑에도 내려갈 수 있거든요 네 한 타고 까지 한 타고 연습생 그 그 다 와 2초 남기고 잡았어 와 2초 남기고 잡았어요 이거를 58초에 터치했죠 맞죠? 12분 58초 와 대박이다 아 뭐 수마거지 별거 없네 바로 유바네 유바 테칸이가 완벽하게 알고 있는데 자 2분에서 땡하고 볼게요 자 1번 강지바 잡았죠 이거 마지막에 12분 58초에 터치했구요 1번 잡았고 2번 잡았구요 3번 잡았고 4번 잡았고 5번 잡았고 6번 잡았고 7번 잡았죠 다 잡았네 3승이네요 와 마지막에 시간 좀 불안했다 인정 왠지 여기 마지막에 딱 딱 마지막 봤는데 여기 딱 있네 하필이면 찌바 어떻게 숨었는지 한번 봅시다 뭐야 뭐야 어떻게 어떻게 저까지 가는거지 한번 보자 뭐야 어떻게 가는거지 그래 한 번에 절로 가네 세상에 와 와 와 와 와 정말 신기하게 가 뭐야 이거 와 바로 육까지 신기하게 가네 바로 골인 지장까지 가네 진짜 신기하게 가네 바로 골인 지장까지 가네 여기 딱 숨었구나 어 이야 더 중요한거 얘도 봐야돼 베타 오케이 지졌다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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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타 메타 얘도 대박이에요 와 이것도 2분만에 한것도 2분만에 올라간것도 대박이야 이게 원래 잘 안올라가지거든요 이렇게 맞죠 이거 예전에 제가 긴테칸 메타놈 할 때 예전에 했었는데 이걸 감히 써먹네 딱하면 안되지 이야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3천안개가 성공했네 와 바로 속도형 미쳤다 와 대단하네요 다른 분들은 뭐 써먹고 아 근데 저거 어떻게 했지 찌방구 찌방구 좀 신기한데 어떻게 했지 이거 아 될 수 있었는데 아 아네 시 어려워 어려워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태칸이 숨바꼭질 오랜만에 했는데 택순 시 무빅 무빅 prom 넝 무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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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ween 무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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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около 무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